캐나다 잠수함 조사팀 긴급방안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수전시장 대우 현대조선소 잠수함사령부 반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영상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갑자기 캐나다 잠수함 조사단이 긴급방안했다고 하여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조사단은 10일 방안해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공장과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를 견학하고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을 건조한 핵심시설과 도크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방부와 해군 장성급 관계자를 비롯해 공공사업조달부 혁신과 경제발전부 소속 고위 공무원들도 함께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3000톤급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잠수함인데요 배치원은 6문의 slbm을 배치2는 8문을 탑재합니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다음 날인 12일에는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톤급 잠수함을 견학하고 잠수함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창정비 시설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캐나다 조사단의 방안을 기회로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잠수함을 통해 또 하나의 한층 강화된 안보 동맹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캐나다의 이번 잠수함 도입은 노후된 잠수함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국들은 gdp 대비 국방비를 2%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하였는데요 캐나다는 최우선 사업으로 잠수함 교체 및 해군역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방안 조사단은 12일에는 수소연료전지 제작기업인 범한표월셀과 리튬 배터리 생산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잇따라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2는 수소연료전지와 강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캐나다는 당초 알려진 대로 우리 도산 안창호급 배치2 4000톤급 잠수함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 운영 중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타진했으며 마지막으로 전기연구원에서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잠수함의 추진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정 능력도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발표된 대로 캐나다는 신속한 도입을 위해 잠수함을 직도입으로 인수하고 운영, 유지보수는 자국시설에서 가능한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현장 방문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과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장보고3 배치2 대형 잠수함에 매우 큰 기대감을 갖고 조사한 것으로 파익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60조 원 규모의 대형 잠수함 사업으로 8척에서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며 프랑스와 한국, 일본의 3파전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방안에 앞서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의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여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다르게 한일전으로 기우는 듯합니다 또한 예상을 깨고 조기에 방문함으로써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생각외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올해 내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안 직전 캐나다 조사단은 일본을 방문해 4위계급 잠수함을 건조한 조선수와 해군 자위대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잠수함 기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국에서 건조해서 자국만 운용하고 있고 수출 실적이 전무한 터라 실제 잠수함의 성능과 운영 능력은 베일에 쌓여 있고 일부에선 소문만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전혀 없어서 해외 군수 지원 경험이 없고 건조 비용 또한 한국보다 훨씬 비싸며 AIP 기능이 없고 수직 발사기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도산 안창호급은 AIP 기능이 있고 제레식 잠수함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배치2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이고 여기에 수소연료 전지까지 탑재된 정숙성과 기밀성이 한층 강화되어 감히 세계 최고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잠수함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미국의 림팩 훈련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잠수함들의 전설적인 활약은 같이 훈련에 참석하는 캐나다나 일본도 익히 아는 사항이라서 대한민국 해군과 잠수함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사들이 건조하는 잠수함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캐나다는 대한민국 잠수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캐나다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잠수함 사업은 8척에서 12척이 건조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수주되면 척당 건조기간이 2에서 3년 걸림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세계로 뻗는 K-방산이 K9과 K2로 대표되는 지상무기에서 FA-50과 KF-21 보람에 이르는 항공무기로 그리고 이제는 해상무기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6해공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수출하는 대단한 대한민국의 K-방산 이번에는 캐나다를 위해 잠수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같이 급진전되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권에 대해 반가운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